이번 시간에는 모듈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봅시다 일단은 사용하는 쪽에서도 자신을 패키지로서 정의를 하셔야 되겠죠 npm init 이렇게 하고 엔터 친 다음에 정보를 입력해도 되지만 y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본값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패키지 json 파일이 생겨나고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패키지를 한번 설치를 해볼까요 npm install 이게 너무 길면 마이너스 그냥 i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키지의 이름은 저는 egoing의 high로 했거든요 자신이 만든 패키지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어떤 일이 생겨요? 다운로드가 되고 우리의 package.json 안에 이렇게 패키지의 이름과 버전이 만들어지고 package.jsonpy도 생기고 node.modules라는 디렉토리가 생깁니다 저 디렉토리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? 자 보시는 것처럼 node.modules라는 저 디렉토리 안에 우리의 scope 이름의 디렉토리가 생기고 거기에 패키지의 이름인 high가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 관련된 파일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패키지에 우리가 부품으로 사용할 저 패키지의 main.js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생긴 내용이죠 이거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 봐야죠 index.js 파일을 만들고요 greeting은 require 어디서요? egoingscope의 high 패키지에서가 좋은다라고 하고 console.log greeting 한 다음에 얘를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별건 아니지만 저 안에 별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면 별거인 것이죠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패키지를 만드는 입장에서 내용을 업그레이드 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? 예를 들면 프랑스어를 추가했다 이런 식으로 살로트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? package.json에서 버전을 꼭 올려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절해요 자 그리고 npm publish 그리고 엔터 치면 이 패키지가 npm registry로 업로드가 될 것이고요 저것을 사용하는 쪽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npm outdated이라고 입력해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뜨거든요 즉 이 패키지의 현재 버전은 0.04입니다 그리고 최신 버전은 0.05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npm update를 때리면 0.04 버전이 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버전을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버전을 바꿔서 아웃데이트를 해보면 0.5가 되고요 그런데 할 때마다 하려면 좀 귀찮거든요 그럴 때는 앞에다가 물결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자리의 버전이 같은 범위에서 세 번째 자리는 가장 최신 버전을 채택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걸 sember라고 해야 되나요? semantic 버전이라는 뜻인데 이 주소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패키지를 적고 여기에다가 그 패키지의 버전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앞에 기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원하는 범위가 그런 범위를 참고하셔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패키지에 정확한 자동 업데이트 될 최대치를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?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다가 망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원하는 버전의 범위를 지정을 했다면 npm 업데이트를 통해서 실행을 시키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요 다시 한번 아웃데이티드를 한번 해보면 최신 버전이 아닌 게 없다라는 뜻에서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노드 패키지 보면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어까지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